아까 저기라서 이렇게 됐구나 약간 튕겨가지고 아 여기 지나갔다 그래도 컨트롤 아닌 컨트롤이 돼가지고 화물은 데미지를 안 입었어요 살살 넘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거 봐봐 저기 뜰걸 그린 200km를 앞서 왔어 사고나가지고 아 그거 도로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15분 정도 단축했다 도로가 이런 데가 도로가 더 어렵긴 해 사고 난 게 다 교차로 사고 하고 아까 회전 교차로 사고거든 이게 두 개 그리고 거기 연결도로 원덕 데미지하고 어 그쵸? 살살 넘어지면은 화물이 데미지를 안 입어요 살살 넘어진다는 게 이게 수리해야겠지 바로 옆이네 또 이것도 자 어쨌든 여기가 지금 아 나 이만큼을 안 갔다 요만큼 여기 하얗죠 하얀데가 다 안 가는 거거든 내일 여기가 내일 배송은 요걸 거쳐서 이렇게 가고 이 밑으로 가야돼 밑으로 요거 도착지가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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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턴으로 돼 있네 그 불 여기가 최종 목적지고 이 동네 아프가니스탄도 가야되니까 요렇게 요걸로 와가지고 요 밑으로 가는 아프 아프가니스탄 가는 루트 어휴 여기가 끝이지 여기 찍어야지 뭐 여기 찍어야 이것도 엔딩이겠지 여기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요 루트로 다시 여기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두샘베까지 갔잖아 그 위로 올라가야돼 이제 그리고 위까지 찍은 찍고 여기 러시아인가 보다 여기 러시아 dnc가 나왔으면은 다 연결도로야 이게 이 교지 같은 거 다시 와가지고 밑으로 간 다음에 여기 여기 찍어보고 요렇게 회전해서 여기로 가서 이거 우리나라 가는 루트로 가면 돼요 그게 계획이야 내일 할거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도 하루종일 남아야 될걸 말레이시아가 은근 넓은거 같더만 아 반대 이게 말레이시아인데 여기가 여기 찍고 여기가 근데 뭐였더라 일단 이건 우리나라를 가서 요걸 와야돼 여기 여기 꽃다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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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위로 간 다음에 야 이거 거머스바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도로가 끊겨져 있네 일단 여기 여기 어디 간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아 배가 있구나 이리로 가는게 어우 이거 하루안에 안 끝나겠지 와 여긴 근데 묘하다 이게 도로가 끊겨져 있네 여기는 뭐야 아니 여기는 흫 흫 흫 흫 흫 나 어디야 여기 나 어디야 여기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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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나라만 좀 부산까지만 나왔어도 아 그게 되게 아쉬워 인천이 끝이야 그냥 어 11%밖에 안 됐는데 오늘 3만 유로 오랜만에 넘었다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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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분 일찍 도착해서 흫 흫 흫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내일 또 이어서 또 계속 진행할게요 아직 좀 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자 보느라 수고했어요 아 내일 우리나라 가겠다 어 내일 우리나라 중국을 거쳐서 아니면 인천을 거쳐서 말레이시아는 내일 모레 놔야겠네 자 편나는 새벽 시간도 보내고 내일 또 보도록 해요 수고했다 자 에 에 에 에 에 감사합니다.